화장품 사기 요즘 화장하기 시작했어요. 화장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금요일에 월급을 받았어요. 사고 싶었던 화장품을 봤어요. 화장법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봤어요. 따라하기에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일을 마치고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샀어요. 옷을 사러 온 친구를 만났어요.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어요. 옷을 차려 입고 나가니 기분이 좋았어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휴식도 필요해요. 여러분은 화장하는 걸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화장품을 어디서 사나요?